이라클 스토리 탄생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나는 시간 사랑받는 아빠가 될 수가 있어 좋은 아빠 되기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? 야 니가 하는 게 그렇지 집에서 나가버려 칭찬, 격려,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을 이제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여행가기 베스트 중법하고 고기 퇴치기 아빠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 미라클 스토리 탄생이 방송됩니다 11시 스타리언